정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 모델이 범인 검거에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 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 초 개발해 국과수 감정과 경찰 수사에 투입한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 세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에 검거된 세계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의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,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,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음성 분석 모델을 활용해 이들 피의자의 음성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보이스피싱 범의 음성 동일 여부를 판독했습니다.